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열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집 풀이과정을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파트 주택법령상 주택조합하고 그 이후 그 다음에 농지법이 남았는데요 오늘 이 파트를 정리하여 마무리 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다 준비됐죠? 34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들어갑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꼭 함께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후 범인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해당합니다 5번도 해당하고요 4번이 틀렸죠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다 그럴 때만 바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가 틀렸죠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들어가겠는데 346페이지 2번 보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돼 있죠 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 내야 하는 서류하고 조합을 운영하다가 목적을 달성했다 조합 설립 목적을 그러면 조합을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할 때도 해산인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인가 받아야 해산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해산인가 신청서를 낼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돈 정리 다 끝났습니다 돈 주고받을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합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 정산서, 계산 정산서가 전부 돼야 돼요 해산인가 신청서를 낼 때는 정산서가 전부 되고 이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거를 물어봤던 건데요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2번이죠 정산서 이것은 해산인가 신청서를 낼 때 추험보하는 서류다 1번, 3번, 4번, 5번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특히 또 법이 하나 개정돼 가지고 지역주택적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중에는 그 주택건설 예정 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지에 대한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다가요 그걸 하나 추가하세요 해설에 6번 옆에다가 6번 옆에다가 바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15% 이상의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 추가해 놓으세요 추가 꼭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7페이로 가셔서 3번 보겠는데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이다? 틀린 글잎이 돼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그렇죠 그래서 추가 모집 공고일이 틀렸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답입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는데 자, 지역주택조합 옳은 글잎이 돼 있죠 1번 조합설립의 동해안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2번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 그래, 이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3번 조합장목 감사를 뽑는다 이게 임원선임이라 하거든요 조합 임원의 선임 이건 중요한 안건이죠 그래서 그걸 의결하는 총회를 개최할 때는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 20명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 이상이 직접 출석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전염병 확산이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코로나같이 이런 지역일 때는 직접 출석을 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을 제가 다 드렸죠 개정된 내용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련된 기본서에 다 붙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원수 구청약에 신고한다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는 모집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그래야 되고 공개 모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험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상실한다고 틀렸고 잃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죠 잃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틀린 거 어른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 국민주택을 공급 그것 다 포인트 잡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접은 직장주택점만 가능하고 그럴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원수 구청자한테 그래서 1번에 마지막에 그리고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하고 직장주택점만 설립했고 그리고 국민주택을 단추로 공급받아서 목적을 달성했다면 해산에 들어가죠 해산할 때는 해산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인감한 것 아닙니다 설립할 때 인가받았다면 해산할 때도 인가받고 해산 인가 설립할 때 설립신고했다면 해산할 때도 해산 신고한다 그래서 인가가 틀렸습니다 신고 2번 이 지역주택자본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포함한다고 틀렸어요 제하고 주택건설 애정세대수의 바로 50% 이상으로 저분을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포함을 제해로 3분의 1 이상을 5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리모덴인 주택자본의 경우 공동태그 소유권이 수인의 공예소가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접어낸다 모두를 이게 틀렸죠 그 수인 수인이란 수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접어낸다 그래야 되죠 4번 지역주택자본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애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청하할 수 없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됐네요 상속을 받게 되면 현재 주택건설 애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수가 유지되고 있어도 그 상속에 하여 조합원지를 승계한 자식은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당연히 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합원을 추가 모집했다 A가 다시 돌았다 B가 들어오면 당연히 비용 경우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6번 주택조합 틀린 거라고 되어있죠 자 1번 맞고요 2번 아까 했던 거 맞고요 3번도 했는데 틀렸죠 이 주택조합원 주택건설 애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조합원을 그런데 조합원은 최소한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이죠 그래서 10명이 틀렸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제 3절 주택건설 자금으로 들어가겠는데요 1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황사체에 틀린 거라고 되어있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건 쉬우니까 답이 왜 틀렸는가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 말소되면 그 자가 발행했던 사체도 무효화돼서 꽝이 되냐 아닙니다 그 자가 발행했던 주택상황사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유효해서 이 사체를 발행했던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상실한다가 틀렸습니다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2번 주택상황사체에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3번이 또 나왔네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황사체의 효력은 상실한다가 틀렸죠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52페이지 사업주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주택범용사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있죠 자 기억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정도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한다 이때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죠 국가, 지방자찬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봉사, 공익법인 이네들 약적으로 국지공을 하죠 국지공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조합도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고용자도 국토교통자한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하이한다가 틀렸죠 할 필요가 없다 니은 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까? 틀립니까?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바로 6개의 채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7개층짜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주택법명상 사업계획 승인인데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린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원 대지 공급계획도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그걸 첨부해서 승인권자에 제출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 바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해가지고요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장 아니지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디귿 지방사가 사업 취재인 경우 건축으로 설계, 용도를 위치,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건축으로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는 경미한 상업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54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주거 전용 단독택인 건축법령사 한옥 한옥은 몇 호 이상 건설하게 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을 받느냐 50호 미만이면 건축사항 건출받습니다 맞고요 2번 이것은 2번은 3번 나왔는데요 아까도 강조했죠 600세대란 말 기억이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취재는 공사 착수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연장을 받는다면 1년 이내에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받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몇 년에 공사에 시작이 되냐 5년 맞습니다 만약 5년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4번 사업계획 승인 수정에 들어가면 정당한 사업이 없으면 몇 년에 며칠 이내 승인율을 계승할 수 있냐 60일 수치 알려주시고요 맞고요 5번 아까 공사 착수와 연장받게 된다면 몇 년을 보면서 연장받았느냐 3년이 틀렸고 1년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이죠 4번 주택건설 사업이다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인데 틀린 글이 되어있네요 1번 2번 맞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사업계획 승인권이라는 사업체가 경매라든가 공매로 대지세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실수하는 땅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얀다가 틀렸습니다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필수적 취소는 없고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화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에 공장 3년에 착수하냐면 거기서는 건축화가 없냐는 건축화를 취소한다 필수적이죠 그런데 주택법상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은 필수적 취소는 없고 임의적 취소사위만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남은 일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통과하고 357페이지 보겠는데 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2번이 틀린 건데요 조금련이 되었고 앞전에도 되어있죠 500이 아니라 몇 세대요? 600세대죠 그래서 답은 2번 남은 일은 다 통과합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6번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권야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사 착수간을 1년에 보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번은요 해당 사업 시행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호 방법에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만 바로 착수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의 그 말을 드렸어요 얘가 아니라 소송호 방법으로 그래야 돼요 소송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럴 때만 착수기한을 1년에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나머지는 연장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360페이지 7번 보겠는데요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통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을 두고 있죠 왜? 임대택은 누굽니까? 없는 서민들을 위한 빌려주는 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임대택의 건설 공급을 좀 유도하려고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종률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건표를 완화해 주는 거 아니고 층층에 올리는 그 옆면 작게 이걸 좀 풀어줘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래서 건표를 아니고요 용종률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2번 나오죠 70은 아니고요 60까지 그래서 70이 틀렸고요 3번 사업주시는 용종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우선 인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시장군수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시도사가 우선 인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틀렸고 4번 사업주자가 임대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송토지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는 밑바닥 토지는 그냥 공짜로 기부채나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가격은 공식으로 하지 않아요 부송토지는 기부채나 방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 이 사업주자가 임대택을 만들어서 인수자에게 줄 때 자기가 구석직과 하층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자인 경우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공개추천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공개추천방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겠는데요 주택법령상 감자입니다 주택감자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역 사업계획승권자는 감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상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갑니다에 감염 후 지정을 재환할 수 있는데 몇 년을 보면서 생활할 수 있냐 1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틀린 것이고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363페이지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값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가 틀렸죠 시가로 매도할 거청구할 수 있죠 시가 2번 대표를 선정해서 매도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립서를 포함하여 주택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선정한다 맞습니다 3번 이 대표자 선정해서 매도청구 소송을 했고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효과력을 그대로 미칩니다 전체 소유자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않냐 한다가 틀렸고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4번 값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대지 면적의 5%를 넘는다 넘을 때는 안 되고요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만 주택 소유자 전원통이 필요 없고요 매도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넘을 때는 전원통이 필요 없이 매도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 2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값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앞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아니라 바로 2년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의 의사표시가 송다대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자 364페이지 10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의 내용입니다 매도청구 조문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대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것은 했던 것이니까 가볍게 5% 미만이고 2인에 송다대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너무 쉽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마치고요 제 5절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